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빔 에디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커맨드 모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모드는 노말 모드에서 콜론을 치면 커맨드 모드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커서의 위치가 맨 아래 줄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커맨드들을 입력해서 원하는 명령들을 실행할 수 있게 되고요. 커맨드 모드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Escape 키를 치거나 Ctrl 왼쪽 브라켓을 누르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커맨드 모드에서는 워낙 다양한 명령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커맨드 모드는 이미 배운 것들도 있습니다. 파일을 다루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명령들을 수행하는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영역에서만 어떤 명령을 수행한다든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에서 쓰는 컴파일링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VI-EDITOR를 실행했습니다. GVIM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GVIM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서 화일을 열기 또는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됩니다. 화일을 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샘플 폴더로 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 CD하고 쳐보면 내 디렉토리가 여기 유저 미션 환희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에디트해서 제가 이 샘플 디렉토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임리스트. 네임리스트를 치면 네 잊지 못합니다. 잊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네임리스트가 열게 했을 때 네임리스트가 보이는데 이거는 가장 최근에 쓰인 폴더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간단한 쉘 커맨드들이 애지가 나면 다 여기서 VI에서 작동합니다. 제일 간단한 게 CD입니다. CD하고요. 데스크탑을 누르고요. 데스크탑 지금 이 폴더는 바탕화면 밑에 샘플이기 때문에 샘플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디렉토리가 여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에디팅이 됩니다. 에디팅 네임리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에디팅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에디팅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른 파일을 에디팅을 하고 싶어요. 그때 에디트하고 네임즈2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에디팅을 하다가 저장을 하지 않았죠. 저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파일을 에디팅 하겠다 할 때는 무조건 에디팅 해라 해서 이 느낌표입니다. 그래서 네임즈2 합니다. 이때 아까 에디팅한 내용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레인지라는 것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레인지는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영역 그것을 정하는 것을 레인지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부분까지 어떤 몇 번째 라인부터 몇 번째 라인까지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콜론하고요. 8번 라인을 예를 들면 섭시퓨트를 배웠죠. 섭시퓨트 리를 킴으로 바꿔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리가 킴으로 바뀌죠. 그죠? 8번 라인에서 바뀝니다. ESC 누르고 언도해 보겠습니다. 영역을 또 어떻게 정할 수 있냐면 콜마를 쓰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번 라인부터 9번 라인까지 섭시퓨트 환을 샵으로 해갖고 바꿔라.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영역의 첫 번째는 번호를 그냥 쓰는 겁니다. 그 번호는 이제 라인 넘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입니다. 점은 어디냐면 현재 위치죠.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이 위치가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 콜론하고요. 점 부터고요. 콤마. 여기서부터 끝까지 할 때는 달러합니다. 환을 찾아서 전부 샵샵샵으로 바꿔라. 글로벌리 하면 이렇게 하면 전부 샵샵샵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다시 언도해 보겠습니다. 상대 위치로 처리할 수 있어요. 콜론으로 코멘트 번호로 나와서 현재 위치에서 콤마. 플러스 5줄. 그러면 6줄이 되겠죠. 그거를 지워라. D 하면 됩니다. 네. 그럼 6줄이 지어지겠죠. 그리고 퍼센트 점은 엔터 파일 비주얼 에리어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영역을 어떻게 하냐면 콜론 하면 비주얼 모드에서는 자동으로 비주얼 모드를 다 보여줍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면 비주얼 모드 스타트에서 엔드까지가 됩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마킹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빠져나오겠습니다. 여기다가 마크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크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콜론 하고요. 싱글타운 표 싱글타운 표 A에서 싱글타운 표 B까지 딜리트 해볼까요? 딜리트. 엔터 하면 아까 마킹했던 A, B 영역을 지울 수가 있겠죠. 원두. 네. 영역을 서치를 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이런 것을 서치해 볼게요. 요것이 뭐라고 했죠? 네. 라인의 시작. 라인의 시작하자마자 왼쪽 브레이스. 네. 요거 하나를 탁 찾네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콜론 하고요. 서치를 해라. 서치를 해서 뭘 찾냐면 라인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찾아라. 여기 문법을 보시면 슬래시가 그려져 있죠? 슬래시 하고요. 다시 콤마. 그 다음에 어디까지냐면 다시 라인 시작하자마자 브레이스가 닫힌 곳 시작하구요. 요 부분을 한번 딜리트 해 볼게요. D 하고 엔터치입니다. 딜리트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블록을 딜리트 하는데도 이렇게 서치하는 서치 영역으로 레인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서치하고 왼쪽 브레이스를 서치해 볼게요. 그러면 왼쪽 브레이스가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죠? 어?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나요? 이게 자동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가로를 여기 지금 서치를 하고 나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요거에 쌍이 되는 괄호 닿는 기호에 이렇게 마킹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서치를 한 것이 아니고요. 맨 밑에 있는 요것들은 뭐냐면요. 넥스트 서치를 넥스트 서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N을 누르면 다음 서치로 가죠? 그죠?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여기 여기가 아닙니다. 다시 대문자 N을 누르면 위로 올라가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N을 누르면 당연히 요리 오겠죠? 그러니까 영역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콜론을 해서 백슬래시 슬래시 하면 위치가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딜리트 해보면 네 그 줄이 지어지게 됩니다. 거기를 이제 스타트 라인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앞으로 뒤로 이렇게 서치 영역을 찾아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역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10번 라인부터 14번 라인까지를 내가 저장하고 싶어요. 10번부터 14번 라인까지를 저장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 파일은 라인 6라고 제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나면 네 제가 요걸 좀 내려놓겠습니다. 라인 6가 여기 들어와 있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뭘 또 할 수 있냐면 어 요 부분을 요 부분도 어따 저장 요 부분을 어디다 딴 데다 저장하고 싶어요. 요렇게 해도 됩니다. 요렇게 해서 콜럼 치고요. 화이트 하는데 이번에는 꺽쇠 두 개를 치면 꺽쇠 두 개를 치면 네 거기에 추가됩니다. 그 파일이 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일 끝머리에 추가가 됩니다. 아시겠죠? 어 여섯 라인 30 캐릭터를 더했습니다. 더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파일을 한번 에디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일은 에디팅을 날려도 되니까 이 느낌표로 라인 6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라인 6를 가져와 보면 아 이렇게 라이팅했던 것들이 여기 이제 라인 6에 저장이 되겠죠. 렌즈를 정하고 라이팅하면 파일이 써진다. 꺽쇠 두 개를 치면 거기다 써진 게 아니라 어펜드 된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명령어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들은 코맨드 모드에서 느낌표를 치면 잠시 명령어로 나갈 수 있습니다. 빔에서 코맨드 모드로 내려간 다음에 느낌표를 하면 원하는 명령들을 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DIR을 쳐볼게요. DIR을 치면 네 이렇게 하고 히데니키 하고 나오는데 DIR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느낌표 한 다음에 데이트를 치면요. 날짜 나옵니다. 날짜 나오는데 이때 여기 그 도스 지금 제가 윈도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도스 쉘이 뜨기 때문에요. 날짜를 입력하셔서 입력을 대기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빔 에디터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쓰기 바랍니다. 닫고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리드하고요. 리드하고 느낌표 C 어떤 커맨드를 쓸 수 있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콜 여기서 죄송합니다. 콜론하고요. 리드를 하는데요. 느낌표 여기다가 데이트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빔 에디터가 죽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풋을 물어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DIR 명령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DIR 명령 결과를 VI 에디터에 입력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편리하게 쓰실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명령이 아니라 어떤 파일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원하는 위치에 가서 여기에 가져오고 싶어요. 그래서 리드 한 다음에 뭘 가져올까요? NAMES2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NAMES2 하면 그 파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Q고요. 콜론하고 Q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하는 부분을 저장하지 않고 그냥 나갈 거냐? 그럴 때는 Q 느낌표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끝내라. 그럼 WQ 하면 저장하고 끝을 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전에 했었던 명령인데 어떤 레인지를 정하고 카피 할 수 있습니다. 카피하고 어떤 영역을 정하는 거죠? 여기서 11번 라인부터 13번 라인까지를 카피 그 다음에 16번에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16번 라인에 카피가 되죠.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알아두면 좋은 여러가지 기능들을 추가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쉘인데요. 여기서 코맨드 모드에서 쉘이라고 치면 쉘 윈도우가 하나 실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명령들은 실행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dir ls 현재 디렉토리에서 쉘이 실행되게 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잘 보십시오. 콜론 하고요. 어? 이거 느낌표 치면 어떤 명령이 실행된다고 그랬죠? 쉘을 이렇게 실행해 볼게요. 어? 그런데 이거 다른 게 뜹니다. dir 해보면 dir 나오긴 나오죠? 그런데 도스가 아닌 거예요. 데이트하면 날짜하고 날짜 변경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디렉토리를 보시면 아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제 컴퓨터 설치해 놓은 시그윈에 시그윈에 쉘이 실행된 겁니다. 그래서 느낌표 쉘을 하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sh라고 하는 명령이 실행되는 겁니다. 어? 그냥 그냥 쉘은 뭔가요? 그러면 이 설치된 환경에서의 기본 쉘 여기니까 윈도우스 환경이니까 도스가 되겠죠. 이렇게 실행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느낌표 한 다음에 명령을 치면 그 명령이 실행된다고 그랬죠. 데이트 같은 걸 치면 P 하면 예 도스에서 슬래시 P 하면 네 그냥 데이트만 아 데이트만 보고 싶을 때에는 느낌표 하고 데이트 마이너스 T를 합니다. 그러면 데이트가 그냥 나오고 끝나죠. 그렇죠? 아까 임포트 하면서 동시에 실행을 하면 리드 하면서 느낌표 데이트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죠? 이럴 땐 날짜를 집어넣고 싶을 때는 반드시 슬래시 T를 넣어서 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으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느낌표 하고요. 느낌표 한 다음에 데이트 하면요. 아니죠. 그냥 데이트는 되는데 read하고 느낌표 데이트 하면요. 이렇게 하고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려서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라인 6를 빔으로 편집해 보겠습니다. 끝골 16으로 만들었고요. 보기 좋게 16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k라고 하는 명령인데 어떤 명령을 어떤 명령에 대해서 보고 싶을 때는 그 자리에서 그냥 대문자 k를 누르면 됩니다. 이거는 코맨드 모드가 아니고 그냥 k입니다. 예를 들면 패턴이 알고 싶다 할 때는 패턴이라고 치고요. 여기서 그냥 대문자 k 합니다. 그러면 네 패턴에 대한 도움말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창이 두 개로 나뉘어지면서 위쪽 창에는 패턴에 대한 도움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닫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현재 위쪽 창에 있죠? 위쪽 창에서 코맨드 모드로 나와서 닫습니다. q로 닫으면 닫아집니다. 리드로우 스크린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 화면이 굉장히 보기 싫게 일그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컨트롤 L을 누르면 L을 누르면 자동으로 화면이 다시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명령이 셋인데요. 이렇게 해서 셋 하고 엔터 그냥 쳐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GUI 폰트는 아는 고디콘 폰트고 그 다음에 윈도우는 21이고 탭 스탑은 네 개 아 그러니까 탭이 한 번에 네 칸씩 떨어지는구나 헬프랭기지는 코리아가 됐고요. 뭐 이런 것들이 세팅이 돼 있잖아요. 오토인덴트가 켜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세팅하면 자동으로 여러 가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것이 매우 일부분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셋 명령을 배워볼게요. 셋 하고요 CUC 하면 네 이렇게 이게 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컬러 왜냐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게 위아래로 줄을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셋 넘버 하면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언더 하고요 셋 하고요 이거 끄고 싶을 땐 어떻게 하냐 그럼 노 를 넣습니다. 노 CUC 하면 되고요. 그거를 예를 들면 껐다 켰다 하고 싶다. 그럴 땐 셋 CUC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셋 셋 CUC 하고 느낌 피하면 꺼지고요. 껐다 켰다 껐다 켰다를 반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셋 노 넘버 합니다. 그러면 앞에 붙어 있는 라인 넘버가 사라집니다. 셋 죄송합니다. 언더 하고요. 셋 넘버 넘버가 NU로 시작한 세팅 베리어블이 이것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게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보시면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셋 리스트라고 있죠. 이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셋 리스트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아하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탭이 누르면 컨트롤 I로 그 다음에 라인의 끝 모니는 달러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특수 기호들이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셋 리스트 구입하면 셋 리스트 느낌표 하면 된다고 그랬죠. 셋 HL HL 서치는 뭐냐면 하이라이트 서치입니다. 서치 1 2 3 4 하면 이렇게 켜지죠. 그런데 이거를 이게 너무 불편해요. 안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셋 노 HL 까지 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서치 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링인데요. 컴파일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컴파일을 쓰기 위한 환경을 구축해야 됩니다.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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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VM에서 셸을 셸을 해서 메이크나 컴파일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컴퓨터에 개발 환경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헬로 여기다 저는 메이크파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헬로펑션 씨를 열어보겠습니다. 빔으로 편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짠 코드가 있어요. 헬로월드를 프린팅하는 코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현재 디렉토리 한번 현재 디렉토리 볼까요? CD 해서 봤더니 샘플의 C코드 샘플의 C 여기죠? 여기 메이크파일이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메이크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환경에서는 콜론 하고요. 메이크하면 메이크가 됩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메이크가 되죠? 그런데 에러가 났대요. 컴플릭팅 타이포 마이 프린트 헬로 메이크 라고 하는 게 에러가 난 거죠? 콜론 C N 하면 네 Next 커맨드 가 보여주고 예 에러가 난 곳을 이제 선원을 찾아주죠? 그죠? 에러가 난 곳을 찾아주거나 그 다음에 리스트를 에러를 보여주거나 한번 해볼까요? C L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러를 계속 보여주죠? 그러니까 에러가 어디서 났구나 에러가 헬로 펑크 C 에서 18줄 에서 에러가 났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에디트 헬로 펑크 18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네 아 요거 요게 두번 선원 됐구나 그러면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메이크 해보겠습니다 또 에러가 났네요 여기 또 에러가 있습니다 네 pd 하고요 메이크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에러가 있네요 다시 메이크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이 잘됐습니다 그래서 헬로.exe 가 생겼네요 그러면 느낌표 헬로.exe 하면 선지폴더에서 제가 짠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파일링 환경 구축하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차근차근히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건 한번 해놓으시면 내가 필요한 환경에서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